한국에서 정말 인기있게 종영한 부부의 세계 보고 싶었어요. 똑바로 해. 이제부터!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요청을 주셨어요. 부부의 세계 명대사를 프랑스말로 이렇게 좀 배우면 어떨까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드라마 속의 캐릭터를 빙니다. 내 나쁜 husband! 왜? 이미 이미지가 딱 바람둥이 해. 아, merci. 아니야, 아니야. 소민이는 굉장히 sincere한 친구야. 고맙소. 내가 나쁜 놈 할게. 나 좋은 거 해. 고맙소. 우리 배우는 소민이 얘기하지? 우리 배우는 무천 날지, 우리 배우는 도전인 제작전이 시작되어하는것 같아요. 우리 배우는 한국을 유행ading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배우는 첫 번째 배우는 부문이거든요, 우리 배우는 일이INA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1부터 배우기 시작됩니다. 시작! Let's go! 네가 내 친구가 맞긴 하니? 당연하지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부터 세상에 나 아파 너무 싫어 근데 친구 용서할 수가 없어 네가 내 친구가 맞긴 하니? 당연하지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부터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부터 그건 프랑스말로 어떻게 말할까요? 그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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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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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렇다면 그럼 지금? 지금? 특별한 표현인데 프랑스어로는 똑바로 하라고 실수 없이 똑바로 해야 돼 그럼 다음 음악 나는 왜 이렇게 싫은 사람이라도 늘 지지해 주고 난 괜히 맙소고 불안한 내 영혼을 든든히 품어주는 여자 나는 나의 상관이야 사랑한다 이렇게 싫은 사람은 오랜만이다 진짜 넘버 하나의 싫어하는 남자가는 드라마에 수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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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바보같은 꿈이라도 늘 지지해주고 불안한 내 영혼을 든든히 품어주는 여자 지선우 사랑하다 저희가 여기에서 꽂힌 대사는요 불안한 영혼을 든든히 품어주는 여자 손발이 막 오그라들 것 같아 불안한 제 영혼을 든든히 품어주는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프랜서어로는 그 여자는 그 여자는 프랑스어로 키스하는 뜻인데 그리고 이 여자는 감사한 뜻이야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낭비하고 싶어요? 저희가 여기서 꽂힌 대단은요 한 번뿐인 인생 낭비하고 싶어요?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그걸 어떻게 프랑스말로 표현할까요? 정말 인생 낭비하고 싶어요 프랑스로는 한 번뿐인 인생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인생 근데, 나의 인생 낭비하고 싶어요 인생 낭비하고 싶어 내 인생 낭비하다가 그냥 인생 낭비하고 싶어요 낭비하고 싶어요 정말 인생 낭비하고 싶어요 준비하느라 좀 늦었어 최고야 이게 알잖아 난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이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근데 he has a problem I think 저런 말을 어떻게 신기해 사람한테 이때 뭐 결혼 프로포즈긴 한데 준비하느라 좀 늦었어 알잖아 난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아 표정 어떻게 해 이게 무슨 프로포즈 받은 사람 표정이야 자 저희가 여기에서 픽한 대사는요 알잖아 난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누가 하냐에 따라서 정말 로맨틱한 사실 말이잖아요 내 인생에 너 하나야 난 너 없으면 안 돼 알잖아 로맨틱한 감성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잘수없어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과연 믿을만한 건지 모르겠어서요 자기 가정 두고 자기 가정 바람 핀 남자가 한 약속이 과연 믿을만한 건지 모르겠어서 그걸 프랑스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프랑스어로는 혹시 하나님께서는 아니면 그런데 당신의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제가 너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남이 그리고 가족을 버렸어요 가족을 저버리는거죠 다른 여자를 만난 남자에요 그 남자가 여러 약속을 합니다 다음 냐옹상 다음 냐옹상 시어머니 더 바람이야 내가 숨쉬고만 줬어도 딸눈을 안 받았어 지금 제 탓이라고요 테오가 오죽했으면 그래 네가 숨쉴 틈만 줬어도 딸눈 안 받았어 지금 제 탓이라고요? 네 탓이야 여기서 픽한 저희의 문장은요 지금 제 탓이라고요? 지금 제 탓이라고요? 지금 제 탓이라고요? 진짜? 근데 이 번역이 자꾸 대체가 쉬어야 돼 지금 제 탓이라고요 지금 제 탓이라고요 프랑스로는 지금 요ray 저 탓이라고요? 이 탓이라고요? 연사 Yep 저 탓이라고요? 이렇게 탓이라고요? 이 탓이라고요? 그 탓이라고요? Oh mon dieu Je suis choquée C'est incroyable Je n'y crois pas C'est inacceptable C'est inexcusable C'est inexcusable Vous êtes en train de dire Vous êtes en train de dire 우리 배우서 en train de en train de 배우서 en train de 현재 진행할 때 지금 그러고 있는 거냐 말이죠 C'est incroyable Vous êtes en train de dire Vous êtes en train de dire 지금 말하고 있어 말하고 있어요 Que c'est ma faute Que c'est ma faute C'est ma faute C'est ma faute Vous êtes en train de dire Que c'est ma faute Vous êtes en train de dire Vous êtes ma faute Oh my god 어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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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 어이없어 니가 좋아했네 니가 좋아했잖아 몽콘한건 다 끝없어 이런걸 한국어로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러는데? 아 시원한거 있지? 완전 여자가 내 언니한테 한 말이 뭔가 이렇게 근데 솔직히 얘도 나쁜데 다 나빠 애들이 근데 시원해 시원했어 어이없어 멍청한건 답도 없으니까 멍청한건 답도 없으니까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프랑스어로는 일니아파드롬에드 아라베티즈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응 일니아파드롬에드 아라베티즈 근데 여기 답변하는 것이 아니야 치료제 치료제가 없다는 거지 멍청한건에는 약도 없 우리 이걸 그런말도 써 약도 없어 약도 되고 답도 되고 뭔가 솔루션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냥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핸드가 아닌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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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놈도 왜 값두고 마음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이고 조은이라고 주고 있다 아이고 아이고 뭐 계획대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답도 없는 게 인생이잖아 마음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희가 여기서 픽한 장면은요 마음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냥 가끔씩 마음 가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라는 멋진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프랑스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랑스어로는 프랑스어로는 이거 좀 발음이 어렵네 스위브 스위브는 따라가다 선커 자기마음 스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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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맞섭니까 맞아요 맞아요 마냥 구부의 세계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